코의 점액으로도 알려진 코딱지는 호흡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코딱지가 생길 수 있는 이유가 이러합니다. 공기를 촉촉하게 하는 것 점액은 공기가 여러분의 비강으로 들어갈 때 가습과 보습에 도움을 주어 자극과 건조함을 방지합니다. 먼지 그리고 공기 중에 존재하는 다른 입자들을 가두어 놓는 점액은 자연적인 필터의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이러한 입자들이 폐에 도달하는 것을 막고 호흡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돕습니다. 감염에 대한 방어점액에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및 기타 병원체를 중화하고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항체 및 효소가 포함되어 있어 감염에 대한 첫 번째 방어선을 제공합니다. 온도 조절 점액은 여러분이 들이마신 공기가 비강을 통과할 때 데워줌으로써 여러분이 들이마신 공기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을 돕습니다. 윤활 점액은 비강을 윤활하여 공기가 더 쉽게 통과하고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마찰을 줄여줍니다. 자극물 제거 연기나 오염물질과 같은 자극물을 흡입하면 점액 생성량이 증가하여 호흡기에 이러한 물질을 가두어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분 공급 점액은 비강 내 수분 균형을 유지시켜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부스러기 운반 코 안에 있는 작은 털 같은 구조물인 선모는 갇힌 입자와 함께 점액을 목적으로 밀어내기 위해 조정된 파도로 움직입니다. 이것은 호흡기 시스템을 청소하는 것을 돕습니다. 알레르기에 대한 반응 알레르기 반응은 신체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배출하고 더 이상의 자극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점액 생산의 증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코 자극 추운 날씨 매운 음식 또는 강한 냄새와 같은 요인으로 인한 자극은 보호 반응으로 점액의 생성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코딱지는 공기를 촉촉하게 하고 입자를 가두고 감염을 방어하고 온도를 조절하고 윤활을 제공하고 자극물을 제거하고 코구멍에 수분을 공급하고 찌꺼기를 운반하고 알레르기에 반응하고 코의 자극을 해결함으로써 호흡기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코딱지가 생겨서 왜 생기는가를 궁금해하다가 오늘 인터넷 서핑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겨울철 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